나 교회 다닌다. 부질없어요. 저는 그걸 물어봅니다.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늘 함께 하십니까?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선악을, 여러분의 탐욕과 분노와 시기, 질투의 마음 말고 성령의 지혜로 지금 세상사의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? 그걸 물어요.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거 안 되면요. 교회 다녀도 엉터리고요. 거고 안 되신 분들은 이미 그분이 교회예요. 그분이 교회예요. 혼자 있어도 1인 교회예요. 자꾸 교회 나가니 많이 가지고 시비 걸고 교회 안 나간 사람을 가나한 성도라고 하는데 다 헛소리입니다.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. 내가 교회인데. 교회는 지상에 있는 천국이거든요. 여러분이 성령 안에 살면 여러분이 그냥 천국이에요. 그래서 예수님 혼자 천국에 사실 때도 뭐라고 했어요? 천국은 이미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. 그게 교회가 이미 온 거예요. 천국 지상 분점이 교회예요. 그럼 그게 양이 많고 건물이 높아야 교회냐? 아니에요.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구현된 곳이 교회예요. 천국이. 그럼 내 영혼에서 내 영혼 육에서 구현됐으면 내 몸이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가 아니에요?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 이게 말이 돼요? 그 안 나가는 건 저기 돌멩이로 지금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지. 원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입니다. 성전이 어디예요? 성령이 임한 곳이에요. 성령의 주권이 구현되는 곳. 아무데나 다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지 성자들의 모임인지 따져보셔야 돼요. 성자들의 모임인 줄 알고 갔더니 돈신들 빠들이었다. 기도를 하나 해도 그냥 어떻게 하면 물질의 축복, 물질의 축복 이걸 기도하고 있다. 그럼 이분들 수상하죠. 성자들의 거룩해진 모임에서 왜 그런 걸 기도할까요? 그분들은 몸뚱이는 세상에 살아도 영혼은 천국에 사는 분들인데 도대체 왜 세속에서의 그런 물질적 성취에 그렇게 애타할까요? 그리고 그 성취가 잘 되면 왜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할까요? 그거 다 돈입니다. 자본주의 세상에서. 대출을 엄청 끌어다 만든 거예요. 교회 망하면요.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해요. 은행이 다 난리 나요.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 교회를 지어요. 무슨 자신감으로요?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라 무슨 자신감으로요? 땡길 자신이 있으니까. 신도들한테 땡길 자신이 있으니까 짓는 거예요.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. 아는데 중생들은요. 혈육의 자녀들은 뭐 어때?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게 중요하고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나도 성공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얻을 이익이 너무 큰데 세속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투자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계세요. 그냥 일반적으로. 저는 여기 많이 안 모이셔도 좋아요. 홍의각당 제가 죽을 때까지 많은 분들한테 전도를 못 해도 좋아요. 한 분이라도 제 얘기를 알아두시는 분이 중요하죠. 제발 꼭 알아들어야 할 그 사람한테 이게 갔으면 좋겠다는 원을 품고 합니다. 그 한 분, 그 한 분이 귀해하니까 그 한 분이 만약에 거룩해지면 저도 가고 저기 있는 사람 다 간 뒤에라도 또 어린 친구 하나가 또 이 얘기를 알아서 자기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퍼질 거 아니에요. 이런 걸 생각해야지. 우리가 우리 당대에 모든 걸 끝내리라 누구도 못 했어요. 예수님, 부처님, 소코라테스 아무도 안 돼요. 그건 계속 우린 협업해 가는 거예요. 예수님, 부처님, 왜 이렇게 survey ask님 네은지, selvesroy? 네이 squats의真자! 바로 그 다음 lon을 만들던 머로 감사해요!